이거 패스에서 오랜만에 써서 재밌길래 랭크에서 대충 쓸만하게끔 만들고 여기 가져온건데 왜 세냐고 나 왜 마스터임 마일 가고 싶지 않아 거기 가면 영상 안 나온단 말이야 게트 말렸나 아니면 손패가 페트랙 투성인가 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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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이너 발라 발라효과 니들핵 킬각 봐야되나? 이렇게 된거 킬각으로 간다 태도 태도 마르데레 마르 레바테인 특소 록토 배틀 배틀 말렸구나 그럼 죽어야 돼 다음뿐 머프포 랠레스 멈춰 포영 성유물의 태도 헬하고 빨라 헬 빨라 잊지말고 일단 엑시즈 포트리스 앤드네 폭포 빨라 소재 빼고 상대 손패 한장 무작위 제외 음 패션을 릴리스 빨라 손패 제외 엑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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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 그렇지 끝났어 다음뿐 야 헬로 와 너 그렇게 손패 막쓰면 난리난다 아까 크샤가 그거 맞고 울면서 집에 갔거든 흐흐흐흐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무슨 알비오만 두장이냐 너 야 지금 포기했니? 그렇구나 화났나봐 ㅋㅋㅋㅋㅋ 그리고 내가 보낼거는 그리고 내가 보낼거는 음 이 친구 이름이 항상 길어가지고 기억이 안나 이 친구 헤헤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 아무튼 소환하고 릴리스되었을 때 오빠 백에서 Y 큐랫 나도 얘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찾다가 보이고 보였거든요. 하필 얘가 UR이라는 게 문제지만. 그래도 디바이노 한 장 가지고 여기까지 착지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? 레바템 얘 덱을 모르니까 딱히 덱을 갈거나 하진 않을게요. 제너레이드 퀘스트 퀘스트를 주시오. 제너레이드 주춥 부스터프인가요? 아니요. 그냥 제너레이든데요. 그냥 제너레이드예요. 이걸 쓸 뿐이지. 그런 애들 범벅이라고 해가지고. 소울즈 미칸코 디베스타 요거 두 개만 봐서 모르긴 해. 저렇게 저거 쓰는 미칸코 있어요. 아직은 정체를 모릅니다. 테레르 레스티드 이게 무슨 소리야! 일단 봅시다. 미쳐먹겠습니다! 포크랑요. 그 다음에 엑시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주세요. 얘는 아마 탕대탄여정으로요. 하는데 히타 나도 깜빡했다. 나도 깜빡했다. 너 그 속성이었지. 토리야스 예스! 내 제너레이든 돌려받는... 내 제너레이든 돌려받아야겠다. 도장 들어오고. 0,3 화염의 구리 오르가문구 이거 필요없어. 밥 줘. 밥 줘. 구이가 먹혔어요. 제외 안되겠고. 너 드로우했지? 몬스터 버려. 어? 몬스터가 없어? 아니. 이겼다. 구이 안먹었으면은 저거였겠네. 구이 그냥 손패 하나 먹히고 구이는 묘지행이었네. 다음 푼. 나 왜 마스터 이임? 나. 나 왜 마스터 이임? 어? 없다 배틀페이지 벨이 너무 유지해서 발라 발라야 그럴거 같더라 솔직하게 부술수는 있어요 뭔가 저게 없어 뭔가 방해 방해 요소가 없으면 리바인아 전압을 더 올려야겠어 너무한게 날아온다 아니 부술수는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이거저거 막혀가지고 안되지 부술수는 있었어 우루가자 야 왜 되냐 너 암석이구나 꼬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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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석이구나 아씨 뭐야 이거 아 근데 지금 발라말고 다 뽑았었는데 뭐 하나뿐이냐 니들렉 니들렉 암석이라고 말하는건 얘 말하는거에요 얘 얘 아니 애들 종종명 딱지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왜 써지지자고 봤네 진짜 왜 써지자고 봤어 엑셀 이거나 먹어라 그렇지 다음뿐 이대로 가면 라이더는 아니고 마일 가겠는데 마일 가고싶지않아 거기가면 영상 안나온단 말이야 포용에 벨러까진 좋은데 나머지가 다 되없다야 저 제노레이드 제노레이드가 제노레이드하니 그렇지 제노레이드가 제노레이드해야지 하하하하 으흐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